제가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국어가 너무 지엽적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학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더 영역이 있어요. 여태까지 서울시에만 나왔던 문학사 부분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1960년대 작품으로 알맞은 것은 이런 게 나옵니다. 그건 여태까지 서울시에서의 문제 스타일이었는데 국무원에서 똑같이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거는 정말 지엽적이죠. 왜냐하면 처음 60년대에 작품을 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엽적인데 그런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건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때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주요 작품 위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주요 작품 위주로 외우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넘어간 주요 작품이 아닌 걸로 나오는 문제들은 다 같이 틀리는 겁니다. 그걸 위해 그거 때문에 너무 지엽적이어서 전 공부를 못하겠어요 하는 거는 좀 어리석은 그런 거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고 최대한 외울 수 있고 문학사 부분에 영역이 좀 더 있는 거에서 그 영역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렇게 많이 고민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쪽이 저희가 공무원 쪽이 공무원에 비해서 표준어라든가 맞춤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세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지엽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맞춤법하고 표준어는 솔직히 외우는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물어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뭐 돌부리냐 돌뿌리냐 뭐 이런 거를 외우셔야 되거든요. 선생님 여기서 한번 여쭤볼까요? 돌... 알맹이는 어휘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휘입니다. 알맹이는 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세한 부분들의 그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공무원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5문제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에서는 한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그런 문제가 두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지엽적으로 느껴지지만 결국은 같은 겁니다. 공부의 방법은 같아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그 군무원 국어는 여러분 공무원하고 똑같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법 맞춤법 이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문학사라고 하는 좀 더 특이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공부는 주요 작품 위주로 더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